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동해시는 매립의 부담과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시멘트 공장도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연료 수급의 안정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유연탄을 사용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탄소 배출의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었죠. 화석연료인 유연탄은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폭이 커서 시멘트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연탄 가격은 작년에만 133%가 올랐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7년 만에 올라간 이유였죠. 물론 연료로 재가공된 폐기물을 쓰는데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재가공 과정을 거쳐도 가연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게 사용하려면 별도의 설비를 구축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은 온실가스 감축 방면 과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도 합니다. 50mm 사이즈로 반입된 폐합성수지를 저희 분쇄 설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5mm 언더 사이즈로 분쇄해서 저희가 연료로 사용할 그런 제품입니다. 이 합성수지는 저희가 전량 유연탄을 사용하던 부분을 저희가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간 1,500톤 정도를 사용함으로써 유연탄도 대체를 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유연탄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이곳은 더 많은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생산성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겠지만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을 따라가려면 이제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1,700도에서 2,000도 고온을 유지하는 소성로 공정의 이점이 있다 해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점검과 노력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2050년까지 지금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당면 과제를 화석연료 대신 재활용 연료로 대체하면서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대기 중 오염물질의 관리 감독과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희 생산 공정에서는 소성 쪽에 관련된 스택과 냉각시설에 설치된 스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에 달린 스택 자체는 먼지 부분과 녹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냉각시설 같은 경우는 먼지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TMS라는 설비를 통해서 환경공단과 강원도청에 같이 공유화되어 있고 세 곳다, 저유입함 세 곳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선 유입되는 폐기물의 상태도 매번 검토해야 합니다. 점검 단계가 많아져 자원으로 쓸 수 있는 폐기물의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폐기물을 유연탄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을 위한 모든 걸음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시멘트 킬러는 2천 도시 이상의 초고온에서 긴 체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환 자원에 포함된 유기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금속을 포함한 그런 어떤 것들이 제품 속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시멘트가 콘크리트화되면 그러한 중금속의 어떤 용출은 더욱더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 소속로가 안전한 어떤 순환 자원을 사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폐기물을 태우게 되면 결국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또 석탄을 태워도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석탄을 대체한 만큼 석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연성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도 시멘트 쪽이 시멘트 쪽은 결국은 일감 공정이잖아요. 일단 소각을 하고 소각을 한 소각제가 결국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매립에 필요가 없는 매립 절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6년 가연성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책 중에 하나로서 유용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